이슈뉴스, 선예 언니가, 선미, 선예표 볶음밥 야채죽 인증샷, msns, 원더걸스 선예 선미 우정사, 짓는 선미 sns, 스타 긴로울 기자, 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미와 선예가 돈독한 우애를 자랑했다. 선미는 1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, 램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치킨야채죽 이라는 태그가 적힌 보온병과 김치볶음밥 등이 담겨 있다. 특히 일회용 용기 위에는 선미에게 선 예언니가 라고 적힌 편지도 놓여 있다. 지난 2007년 원더걸스로 함께 연예계 데뷔한 두 사람의 여전한 우정이 뭉클함을 자아낸다. 한편 선미는 첫 해외투어 2019 선미 더원 stw orld 투어 워닝을 진행하고 있다. 최근에는 캐나다 공연을 펼쳤고 이에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 인선예와 선미가 오랜만에 회동을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. 한편 선예는 지난 2013년 캐나다 교민 제임 스박과 결혼했으며 스라 3녀를 두고 있다. 김 노을 기자 sunset골뱅 emkculturi.com 카피라이트 www. www.